그 생연어를 구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 이 캔 연어를 이용해서 할 건데 아 요즘 광고 보셨어요? 어우 곰 나오는 거예요? 진짜 잘 어울리지 않나요? 곰으로라도 어떻게 좀 광고 좀 하고 싶었는데 이서진 씨랑 같이! 좋은데? 아니 이런 거 하나 해갖고 곰? 곰 같아 이렇게 하면 아 렛츠카? 아 렛츠카? 아 렛츠카? 야 본인이 진짜 기분 좋을 때만 하거든요 이런 짓 아니 근데 요거 집에서 술안주하기 참 좋더라고요 단단하죠 여기에 또 양념 된 것도 있고 마요네즈도 있고 뭐 가지가지 있습니다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